태림 친구는 근데 상주여고의 얼굴이래요. 맞아요? 왜 상주여고의 얼굴인 거예요? 제가 상주여고 홍보모델로 1학년 때 사진도 많이 찍고 활동을 했어서 그렇게 썼어요. 저런 거구나. 저런 게 학교 홈페이지. 저 사진으로 학습 플래너 만들어서 전교생한테 나눠줬어요. 1학년 때 상주 시민체전에서 상주여고 학생들 7명을 뽑아서 칠선녀를 나갔었어요. 칠선녀? 선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? 네. 선녀. 진짜 선녀네. 그래서 선녀처럼 입고 뭘 한 거죠? 성화, 봉송 같이 도움 역할을 했어요.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? 저는 임상심리사가 돼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. 정답은 백성민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ätta거야? 이거 만약에 Don't월We원外 지금 바로 inductOr Urban Awards 드디어 공연인ibar 위반 hai 아יף선atro